우주가 무엇인가 하는 데는 그 이름에 벌써 우리 선인들이 답을 해놨습니다 한자말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서기전 120년경에 해남자라고 하는 중국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우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뜻하고 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바로 시공간이죠 반면에 영어에서 유니버스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다 통칭하는 포함하는 전우주 또 만물을 뜻하는 거고요 커스모스라는 이름에는 그 만물을 지배하는 어떤 질서 자연 법칙과 같은 어떤 질서 이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이름에 담겨있는 정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시공간과 또 그 시공간 안에 담겨있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 그리고 시공간의 모양과 변화 또 물질 파동 에너지의 모양과 변화를 그 변화 자체 우리가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천체가 둥그러다든지 둥근 천체가 서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 현상들의 어떤 공통점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자연 법칙이고요 존재하는 것은 현상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학문이 우주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우주론이 엄격한 물리학과 수학을 활용해서 사실을 규명하는 사실을 찾아내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그 우주론이 과학의 대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비과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주론 연구의 어떤 한계가 될 텐데요 먼저 우주를 설명하고자 하는 분야들은 이런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있죠 그래서 각자 그 나름의 논리와 또 목표를 가지고 우주를 설명할 것입니다 자연과학으로서의 우주론은 어떤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과학은 연구를 하는 주체와 연구를 당하는 객체가 분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제가 왜 우주론의 한 가지 자기 모순성 또는 자기 인용 파라닥스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주의 기온을 얘기를 할 때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하는 것을 자연 법칙 갖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 법칙은 우주의 구성성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주 탄생의 결과가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주 탄생의 결과인 자연 법칙을 가지고 우주 탄생을 설명한다는 것이 모순이죠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인용을 하니까 만약 그렇게 되려면 우주 탄생 전에 우주 법칙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론을 검증하려면 여러 번 현상을 관측을 하고 또 반복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통계적으로 많은 곳을 보면서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야겠죠 그런데 우주는 단 한 번 탄생해서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의 진화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상태로 이 우주가 태어난 건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자연 연구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주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우주의 대부분의 역사는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가능한 과학적 접근을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해와서 오늘날 현대 우주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이 무한 공간입니다 저도 이제 머릿속에 무한대를 집어넣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 이게 약간 익숙함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무한을 생각하시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현재 우주상을 보면 먼저 1차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선분처럼 이게 선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히 긴 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좌우로 무한한 1차원 공간인데 만약 제가 2차원 공간의 평면을 생각하면 좌우 전후로 무한히 뻗어져 있는 평면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이니까 지금 이 방을 상상으로 넘어서서 전후 좌우 상하로 무한히 펼쳐져 있는 공간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천체를 담기로 하죠 그 안에 천체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균일하고 무한한 3차원 공간이 있고요 그 3차원 공간의 기하학적인 특성은 평탄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소위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있죠 삼각형, 세 점을 찍고 최단 거리로 세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생기죠 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평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9에다가 세 점을 찍고 세 점을 최단 거리 대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안에 있는 각도 세 개를 합치면 180도를 넘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그런 평탄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평탄한 3차원 공간에 다양한 천체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천체들은 질량으로 봤을 때 다 아까 중입자라고 부르는 바리온이라고 부르는 양성자나 중성자로 된 그런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이크로파에 빛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우주 배경국사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우주가 아주 뜨거웠을 때 또 밀도가 아주 높았을 때 물질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질들이 아주 고온 고밀도에서 상호작용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빛이 게재하게 돼요 그래서 태초에 있었던 그 빛이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빛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우주 배경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천체들 사이에 우주 배경국사가 꽉 채워져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방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암흑물질이 있어요 이 암흑물질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주론에 여러 가지 우주를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암흑물질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자들은 우주에 암흑물질이 있다 한 20%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암흑에너지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 암흑에너지도 역시 앞에 암흑물질이나 빛이나 또 발이온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우주 공간 팽창이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느려지는 팽창을 해야 되는데 점점 빨라지는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설정을 한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3차원 이 공간이 균일한 공간이다 모든 곳에서 기약적인 성질이 평탄한 여기서도 그렇고요 달에 가서도 그렇고 다른 별에 가서도 그렇고 다른 은하에 가서도 항상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 항상 어디 가서나 평탄한 그런 공간이다 어디서나 똑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것은 무한한 우주에 특별한 위치가 없다는 거고 따라서 중심과 경계가 없고 따라서 무한됩니다 평탄한 경우에 그래서 지금 무한한 공간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으시는 노력을 계속하셔야 돼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지금 무한한 우주 공간을 머릿속에 담으셨어요 그런데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이 지금 팽창하고 있습니다 한 스텝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팽창하는데 이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곳에서 같은 비율로 팽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균일 공간을 유지할 수 있겠죠 우주 공간이 모든 곳에서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면 그 결과는 뭐냐 모든 점이 서로 멀어지는데 그 멀어지는 속도가 거리에 비례한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서 우주를 봤더니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가더라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주의 균일 팽창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거죠 만약 우주가 모든 곳이 똑같이 팽창한다면 그러면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가기 때문에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팽창을 하는데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에서 배우셨던 허블의 법칙입니다 지금은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바로 우주 팽창으로 거리에 따라서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간다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균일 팽창은 모든 곳에서 공간이 생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은하가 이 은하로부터 상대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데 공간이 정지해 있고 이 은하가 헤엄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은하는 정지해 있죠 공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이에 공간이 마치 고무막이 늘어나듯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하는 공간에 대해서 정지해 있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는 거고 우주는 무한대라고 했어요 따라서 끝이 없습니다 경계가 없어요 그냥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지점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우주는 경계가 있고 공간이 자꾸만 부피가 커져서 그 경계가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식의 우주 확장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까 빅뱅을 하면서 우주가 과연 빵 하고 터졌을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빵 하고 터지면서 뭐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듯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우주 모형에서는 우주의 운명에 대해서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에서는 필연적으로 유한한 과거에 모든 점의 거리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주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흘러가고 따라서 우주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됐느냐 하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내용이 없고 또 어떤 과학자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논문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게 과거에 있지만 기원점이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는 그런 아이디어가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가 과거로 갈수록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시간이라고 하는 디멘전이 공간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시간은 공간에서 분리돼서 그렇게 가는 수학적 모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자기창조 리츠갓의 자기창조 우주는 예를 들어서 이 우주를 보면 이게 지금 공간이고요 이게 시간인데 우주의 과거로 쭉 가요 그래서 유한한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는 유한해요 그런데 과거로 쭉 가다 보면 다시 미래로 가게 되는 이런 수학적 모형을 만들어서 특별히 우주가 어느 순간 딱 출발한 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유한하지만 출발점은 없는 그런 식으로 우주 기원 문제를 회피해 나가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무로부터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우주 모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질문이 우주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그리고 왜 생겨났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 아이디어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도 없는 절대 무예 상태에서 물질과 시공간이 모두 함께 요동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시공간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고전적인 시공간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 태어난 우주가 금세 다시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살게 된 이 특별한 우주는 아주 절묘한 그런 물리량을 가지고 태어나서 굉장히 오래 살아남았고 결국 인간이 거기서 살게 됐다 그렇다면 이 가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주는 무에서 저절로 그리고 확률적으로 필연적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다른 초기 조건과 자연법칙을 지닌 그런 우주가 수없이 존재해서 각각의 우주는 시종이 있지만 이 네트워크 전체 자체는 영원히 펼쳐져 있는 그래서 무한한 우주가 있는 그래서 특별히 우주의 기원과 정관을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발상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우주상이 제시하고 있는 결론이 있는데요 바로 우주 정말의 존재입니다 우주는 앞으로 영원히 팽창을 할 거고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천체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우주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우주가 137.5억 년의 나이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약 100조 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에 구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성간의 먼지들 미세먼지들이 뭉쳐서 또 새로운 별을 만들고 새로운 행성을 만들고 이런 순환이 되고 있죠 별이 죽으면서 다시 가스가 성간물질로 가고 성간물질이 뭉쳐서 다시 별이 되고 그렇지만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별을 만들 수 있는 미세먼지와 가스들이 고갈이 되게 됩니다 그 고갈되는 시점이 언제냐 100조 년 정도 되면 고갈이 되고 더 이상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주에는 빛을 내는 별이 사라지게 되고 마치 불 꺼진 도시처럼 깜깜한 우주가 되겠죠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들의 불이 꺼진 상태가 될 겁니다 이 은하들을 죽은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을 텐데요 그 죽은 별들이 10에 40승년쯤 되면 우주로 태어나가거나 은하 바깥으로 태어나가거나 중심에 뭉쳐서 블랙홀이 됩니다 은하 크기, 은하 진량 규모의 거대한 블랙홀이 되죠 그리고 10에 100승년쯤 되면 이 블랙홀이 다 증발을 해서 가벼운 입자로 다 우주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표준 우주론에 따르면 그래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우주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지금 우리 우주를 한마디로 요약한 건데요 저절로 태어나서 많은 천체를 만들며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진화를 겪고 있는 무한한 우주 이게 지금 현대 우주론의 픽처죠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잘 보면 우주의 특별한 시점에 우주의 나이가 10년이 아니고 또 100조년이 아니라 138억년인 이런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 은하는 아주 고밀도 지역에도 있지도 않고 아주 저밀도 지역에도 있지 않고 중간 정도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라고 하는 한 나선 은하 타원 은하가 아니라 별을 잘 만들 수 있는 나선 은하의 특별한 별 우리 태양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내거나 에너지를 너무 적게 내는 차가운 별이 아니라 적당한 에너지를 내고 있는 그런 별의 특별한 행성 위에 우리가 살고 있죠 태양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적당한 위치에서 일정한 거리에서 에너지를 일정하게 받으면서 생명체가 탄생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생명체의 탄생과 우주의 진화를 다 알 수 있게 된 데에는 우리가 우리 육체와 또 직접적인 체험 세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정신적으로 무한 세계로 이끌어지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요 오늘날 이런 우주에 대한 픽처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무한한 우주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셨다면 제 강의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uras 안пов이는 눌러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FIRST ​